이곳은 잠비아의 한 마을. 마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은데? 알고 보니 반상회가 열리고 있네요. 아기 엄마가 할 말이 있나봐요. 마을의 자립을 생각하는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. 마을에 필요한 후원을 고민하고 마을에 찾아올 자립을 함께 준비하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반상회. 언젠가 이 마을에도 더 이상 후원이 필요 없는 그런 날이 찾아오겠죠. 마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, 우리는 다음 마을로 향합니다. 월드비전 자립마을 반상회